아유 뭐하세요? 며느리 좀 갖다 주려고요 아이고 제가 할게 아유 아니에요 딸기가 더 맛있지 않아요? 토마토가 신장이랑 몸에 좋으니까 아이고 참 며느리님은 어디 복이 들었을까 그냥 침딸까지 거두네 그냥 어디 오늘 저녁 차는 뭔가 예 생선이나 굽고 국하고 볶음이요 버섯볶음? 네 그것 좀 그만해 저기 반찬을 조금씩 해서 매번 좀 갈아줘 나도 며칠 해봤지만 별로 안 어려워 그래요 식단은 며느리한테 좀 짜달라고 그러고 네 노크 안 하셔도 돼요 토마토 좀 먹어봐 감사합니다 약효과 좀 있는 것 같지 않아? 있는 것 같아요 저녁때는 밥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동진 엄마한테 식단 좀 짜줘 네 머리만큼 돌아가겠어? 응 저기 짜놨어요 꼭 이대로 안 해도 되고요 생각 안 날 때만 참고하라고 하세요 응 수고해 네 오늘 잘 먹을게요 불안해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걸까?